지금 보시는 건 킥스타터라는 유명한 소셜 펀딩 사이트입니다. 문화에서 과학기술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중에게서 얻는 방식으로 이른바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죠. 영국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리처드 램처르는 얼마 전 이 사이트에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꿈을 기록하는 드림레코더를 만들겠다는 소개로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Hi, my name is Richard Ramchurn. I'm the owner and creative director of Albino Mosquito. I'm happy to speak to the EBS News viewers. The project I'm working on, Scanners, it uses the data from the unconscious mind to create moving video and sound and parts of meaning on the viewer. There are scientists are working on and I've created actual video recordings from people's dreams. It's very rudimentary and it's very simple but the precedent has been set. Richard는 몇 년 전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의 뇌혈류 변환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당시 연구는 실험자들의 두뇌혈류 흐름을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와 연계시켜 영상으로 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풍경이나 사람, 숫자 등을 읽는 실험자들의 생각이 꽤 유사한 이미지로 그려졌는데요. Richard에게는 마치 꿈속의 이미지를 본 것 같았죠. Richard는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의 실험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볼 때 그 장면들이 우리 두뇌의 뇌파 형태로 기록된다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헤드셋을 이용해 측정된 뇌파를 애니메이션 형태로 구현하기로 했죠. 현재까지 이들은 실험 대상의 뇌파 기록과 눈 깜빡임을 통해서 감정을 투영하고 조작하는 일종의 자각몽 형태의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뇌파 스캐너 시제품을 선보이고 측정된 뇌파를 영상으로 변환할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자금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Richard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헌터 리석 씨도 사람들의 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역시도 잠에서 깨고 나면 꿈속의 기억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늘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을 기록하는 것을 도와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꿈을 꾸는 동안 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저장된 꿈의 기록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로 제공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중인 거죠. 간밤의 꿈을 녹화해서 사람들과 함께 본다. 말 그대로 꿈 같은 일이지만 사람들의 관심과 투자가 뒷받침된다면 가까운 미래의 현실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이 있다면